수요올림픽의 kb증권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셔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괜찮으시죠? 잠깐 아까 좀 전에 우엉차 마시다가 살짝 드신 거예요.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계속 좀 이럴 것이다. 올해 여름 오기 전에는 다 천이백 몇십 원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원래 코로나 맨 처음에 터졌을 때는 환율이 천이백 원 선까지 오를 수는 있지만 중국에서 아주 이제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천이백 원 선에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희가 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시장의 대체적인 뷰였습니까? 네. 대체적인 뷰였었죠.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 감염자 수가 확산이 되면서 폭증이라 그래야지 되나요? 많이 늘어나면서 환율에 대한 뷰, 주식에 대한 뷰, 채권에 대한 뷰가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마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이 2003년 사스 당시하고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한국에서는 세 가지 사례를 꼽을 수가 있어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요즘 기침하면 안 되는데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2003년 사스하고 2009년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한 40여 일 동안에 한 5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이후에 빠르게 하락 안정을 했었어요. 3년 사스와 2009년 신종플루는 그랬다. 네. 한 40여 일 정도, 한 4, 50원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빠르게 하락 안정을 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2000... 네. 연초에 1,155원이었으니까. 1,2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한 1,200원 정도, 40일 정도면 안정이 되는 게 메인 시나리오라고 해서 저희가 다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월요일이었죠. 1,220원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2003년과 2009년에 원화 약세폭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교 가능한 사례는 하나가 남았어요. 2015년 메르스 당시. 물론 치사율도 다르고요. 감염자 수 숫자도 사실은 2009년하고 더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지만 환율 시장 주식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2015년 메르스 당시에 차트도 다시 한번 꺼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가 주가도 좀 더 빠지고 그랬나요? 주가는 2009년이 좀 더 빠졌었고요. 그랬었는데 가장 안 좋은 사례가 사실 환율 입장에서는 메르스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2003년하고 2009년에는 한 40여 일 원달러 상승 그러니까 환율이 약세 압력을 받은 이후에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에는 무려 4개월 동안에 100원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안 좋았었죠. 이게 그 당시 유행하던 질병의 확산 정도 강도 속도에만 비례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또 다른 전후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전후 사정 있죠. 특히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이라 처음 그런 중증 호흡기 질환인가요? 처음 그런 질병을 아주 인접국에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훨씬 놀랐어야 되는 상황인데 2003년 사스가 발생한 이후에 중국 경제도 부추춤했지만 하반기에는 지준율을 인상해야 될 정도로 오히려 좋았어요. 경제가. 그래서 이때는 좀 더 금융시장의 영향도 제한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2003년도에는 원화와 위환화가 동조화되는 현상이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위환화가 폐그제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달러화고? 그래서 중국에서 뭔가 달러화. 중국에서 뭔가 난리가 나고 원달러한 일도 압력을 받고 주식도 영향을 받지만 지금처럼 위환화가 7위로 가면 같이 약세 가고 7 밑으로 가면 같이 원달러도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고 2009년에는 사실 감염자 수가 저희 많고 사망자 수도 230여 명. 그래서 다시 숫자를 보니까 저도 이때 회사도 다니고 있었고 했는데 이렇게 심했었나? 신종플루일 때? 네. 생각이 들던데 신종플루 때 사망자 수나 감염자 수만 보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은데 이때는 2008년에 경제가 팍 깨지고 난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 1500원으로 치솟았다가 안정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1200, 1300원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미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 원화가 체력 대비해서는 너무 높다라는지 작용해서 원달러 환율의 불안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었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에 100원이나 약세도 진행이 됐었고 지금도 2015년 5월 20일부터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1월 17일부터 환율 시장이 불안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 시작을 딱 100으로 놓고 이렇게 차트 비교하는 그림도 있잖아요. 그리면은 좀 기분이 아프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는 이번에도 4개월 100원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4개월 동안 100원 오른 상태로 유지? 네. 100원이 계속 약세로 가서 최고점이 저점 대비 100원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이미 60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랑 대입한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 1275원까지도 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지금도 1220원에서도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도 하고 그래서 되게 힘든데 1275원 진짜 너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의 메르스 당시를 감안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숫자로 한번 염두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항상 학습효과 그리고 변동성을 축소하려고 하는 외환당국의 시도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는 1250원은 터치하거나 뚫을 수도 있겠다라는 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기간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2003년하고 2009년도에는 단기간 되게 불안했지만 이후에 빠르게 제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메르스 때는 4개월 동안 약세가 팍 약세로 간 다음에 그 레벨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약세 간 다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4개월 동안 정말 계속 계속해서 약세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악이었죠. 최악이었고 매크로 상황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자면 2015년에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13년에 2015년 12월에 우리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야라고 1년 반 전에 예고를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다른 원달러, 위안 이런 것들이 다 약세 압력을 받았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고요. 지금은 연준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 배팅도 지금 금융시장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지 간에 1250원 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거기에 동의한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이 환율대에서도 파는 게 남는 장사네요. 30원이면 1,200원에 30원이면 1.4% 되나요? 암산으로 해서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매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이거는 질병이고 전 세계 대유행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있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경기 추세가 바뀐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국인이 최근에 주식도 그렇고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쯤이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가를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환율을 보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원달러는 충분히 좀 프라이싱이 되었나를 할 때 정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탈출의 원인이 되지는 않겠으나 진입 시점이 늦어지는 이유는 될 수 있다? 네. 아마 이 1,150원에서 시작해서 10원씩 10원씩 올랐는데 그때는 확실히 이게 한 50원, 100원 상승한다고 하면 상승률이 3%, 5% 되니까 그때는 탈출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온길도 멀고 갈길도 숫자로 하니까 되게 멀어 보이지만 온길이 더 많긴 해요. 2003년 쌌을 때나 신종플루 때나 저도 다 그때 기억도 있는데 2015년 메르스도 그렇고 그때는 그래도 치료약이 있겠지 이기도 하고 있었기도 하고요. 타미플루도 있었고 아 왜 그랬는지 그때는 좀 고령화가 덜 돼서 그랬었나요? 아무튼 지금은 좀 더 공포심도 큰 것 같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때도 똑같이 마스크가 필요했을 텐데 그때는 마스크 대란 별로 없었지 않았나요? 그때 메르스때 마스크를 했는지 알았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것도 같고 우리나라에 급속히 퍼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상황이 좀 말씀하신 대로 다르긴 달라서 아무튼 그렇게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전망을 좀 바꾼 것이 달러원 환율이 좀 상단을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는 것 같고 이것 이외에도 한국에 대해서 원화 자산이 좀 디스카운트 될 만한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이제 3월 1일에 2월 수출 한국의 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10일 수출 그리고 20일 수출이 세부 항목은 안 나와도 1일에서 10일 동안 수출이 이만큼 했다. 1일부터 20일 동안 수출이 이만큼 했다를 저희가 발표를 한국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20일까지 수출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래는 1분기 지난해 신종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2월에는 무조건 플러스다. 큰 폭의 플러스가 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수출 회복이 더 속도가 빨라질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 그리고 한국 그것이 페이즈 1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페이즈 2로 한국에서 지금 감염자 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유의미한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수출 회복이 지연된다는 점도 원화재 자산에 대해서 눈높이를 좀 낮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관광객 감소. 사실은 요커들이 오지 않는 것 그리고 여행들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내 확진자 수가 우리도 안 다닐 테니까요. 그리고 그래프들 그려놓은 거 보면 한국이 유독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관광객 유입은 어쩔 수 없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5년 메르스 당시를 보니까 훅 줄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4개월 걸리더라고요. 4개월이 걸렸고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관광객 입국이 제자리로 돌아서는데 4개월이 걸렸고요. 이번에는 더 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우리가 괜찮아진다고 해서 그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테니까 그렇죠. 또 언론 보도 같은 저희는 한국에서 계속 사니까 약간 좀 둔감해지는 경향들도 있는데 뉴스로만 보면 굳이 내가 여행을 그런 생각들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2014년, 2015년 대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관광객이 20% 정도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펙트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이펙트는 20%가 더 크게 되는 상황이죠. 숫자들 말하고 나니까 너무 그러니까 보면 지금 그래도 이거는 다행이네요 할 만한 게 지표에서는 하나도 없네요. 없습니다. 유럽도 이번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있어서 유럽도 경기 안 좋을 거고 유로화도 약세일 거고 유로화가 약세면 달러는 강세고 역시 환율 상승 요인이고 금리도 계속 내려갈 것 같고 내리려고 하니 이것도 또 역시 이 또한 그러하고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은행은? 저희는 인하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릴 걸로? 네. 이번에 내리고 한 번 더 내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거는 내일 금통이잖아요. 조금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사망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저희는 한 번 인하라고 하지만 아마 금융시장에서는 한 번 인하 한 이후에도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아마 채권금리에서 반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글로벌 경제가 너무 연관도가 높다 보니 차질도 더 클 것이다 이런 질병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펙트가 클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더 거세게 나오고 있어요 경제가 꼬꾸라질 거다 왜요? 왜? 이게 중국에서의 예전같이 예전에 비해서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 질병 이런 데서 나타나면 여기 여기는 좀 부진하고 메이크업하고 다른 국가들도 약간 차질은 있지만 좀 시차를 두고 괜찮아질 거다 라고 그런데 너무 전 세계가 밸류체인도 확산되어 있고 관광객도 막 폭증을 하다 보니 그런 우려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빠르게 빠르게 서로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과거보다 강해져서 모든 나라들이 이런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 그렇죠. 2003년 2009년에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2003년만 해도 관광객 통계를 볼 일은 없었으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관광객 통계가 네. 중요한 지표가 특히 내수에는 뭐 네. 중요한 지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들이 많으신데 제가 지지난주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지표가 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이슈가 코로나19죠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했을 때도 당분간 마음이 쪼그라들고 자산가격들이 영향받는 거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12월 1월에 그러니까 1월 중순 이전에 집계된 지표를 다시 꺼내보면서 자신감을 되찾을 수밖에 없다 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드렸었고요 저도 죄송합니다. 침 삼키다가 네네네. 저도 이제 뒤에서 향후에 어떤 지표들이 발표됐지 얼마나 깨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차분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거 진짜 괜찮아 글로벌 밸류체인 이거 파보면 한두 껏도 없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사람들 다 안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떡하나 저만 해도 지금 카드 사용 금액이 엄청 줄었더라고요 김효진 이코노미스트도 카드 안 쓰고 그죠? 그렇죠. 잘 나가지 않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최소한의 밥만 먹고 있으니까요 예전보다 밖에 돌아다니면서 쓰는 돈이 더 많아졌네요 결국 그게 이제 소득의 향상의 결과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03년대나 2009년대 이때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다 똑같다라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보면 굉장히 겁이 나고 그래서 어제 그제 또 미국 장이 또 아주 잘 나가던 미국 장까지 폭락하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드시겠지만 저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이걸로 경기 추세가 꺾이는 거냐 그러면 지금까지 제 분석 다 틀렸다 전 전망을 바꾼다 이제 팔아야지 된다 추세 이걸로 영향 줍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경기 외적인 요인으로 경기 추세가 바뀌는 경우는 제가 본다면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데이터에 과문한 나머지 경기라는 게 경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소비도 두라고 그러다 봄 되면 괜히 기분 좋아서 나들이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경기도 좋아지고 하다가 또 이렇게 감기 많이 돌면 또 서로 안 만나고 그러다 보면 또 경기가 거꾸라지고 하는 거지 경기라고 하는 게 무슨 전자식의 모터 돌아가듯이 그건 계속 돌아가고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갈 건 가요 하는 게 경기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시네요 그런데 계절과 관련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계절 조정이라는 걸 하고 보죠 그렇죠 괜히 봄이니까 흥분해서 그런 거야 네 그리고 이건 계절 조정은 아닌데 계속 제가 2003년에는 어땠어요 2009년에는 어땠어요 2015년에는 어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통계 실력이 일천해서 그렇지만 아마 조정을 하고 본다면 충분히 좀 설명을 제가 멋있는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경기 외적인 요인들은 이거는 어떤 일종의 통제되지 않은 쇼크랄까 잠깐 깜짝 놀란 것이다 네 그리고 수요 이걸로 인해서 없어지는 수요는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저희가 다시 풀리기만 하면 평상시에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경기 외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을 분명히 구분해서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적인 요인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혹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경기는 올해가 라는 걸 좀 뭐가 있을까요 그걸 해야 요즘 돌아가는 거하고 비교가 바로 돼서 아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 테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버블로 인한 경기침체 부동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잖아요 보통 주택이죠 주택이면 이 주택이라는 요인은 고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건설 투자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각종 자재 또 원자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같이 대부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이게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가 경기를 깎아먹는 경우들이 많죠 지난 10년 전의 위기도 그랬고 저축 대부조합 80년대 사례도 그랬고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페이퍼들과 논문들을 보면 다른 경기침체보다 건설 경기에서 촉발된 경기침체가 훨씬 오래 간다 당분간은 거품이라 사람들이 접근 안 할 거고 그것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겠죠 워낙 건설이 거꾸로 말하면 그게 고용이든 소득이든 파급 효과가 큰 인더스트리다 그 말이죠 거기서 나타나는 생채기는 꽤 오래 가는데 그 이외에 요즘 같은 거면 대개는 자영업이 피해를 제일 많을 거고 제조업도 이연되는 바는 있겠으나 좀 피해가 있고 할 텐데 그런 건 다시 회복되더라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자 수가 확대되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이게 시간이 걸리지 나타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와닿으실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너무 먼 이야기처럼 그렇겠죠 오늘 둘 다 묵상태가 그래서 되게 멀어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 때 마스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일주일 후에 일주일 안에 알약 하나 먹으면 바이러스 다 그냥 금방 완치되는 그런 약이 나와서 다들 이제 마스크도 벗고 다시 돌아다니면 그래도 우리 아팠던 지난 한 달간의 기억 때문에 지갑이 다칠 것이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쓸 것이냐 그 판단을 해보자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그냥 가게라 그래야지 될까요 가게들은 소비에 더 민감하지만 기업들이 지금 투자 같은 것 교역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정상화되면 시작을 해야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이연소비라고 하나요 그런 게 폭발하면 또 그로 인해서 상승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이연소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경기 외적인 이벤트 미국에서 한국은 허리케인이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종종 발생하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 외적인 요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이외에 그런 것 이후에는 대기했던 수요가 나타나는 것 하나 그리고 이 복구나 그동안 정부가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회복 속도가 더 가팔라지는 것 둘 그래서 보통은 지표가 좀 깜짝 놀랄 만큼 좋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처럼 금융시장이 보이니까 되게 멀게 들리실 거라는 건 알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참 지나고 보면 영향은 별로 없었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금방 잊어버릴 것이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죠 정부가 하려는 건 추경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추경과 금리 인하가 그러면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건 또 어찌 보면 내버려 두면 이연소비 등 해서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는 평균 맞을 건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이 바람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경기는 좋던 중이었으니까 계속 좋을 거고 그런데 금리를 한 계단 낮추고 추경을 한 10조 원 넣는 것은 별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핫한 경제가 과열되어 있는 국가가 없어서 예를 들 게 없네 한 국가가 경제가 과열되어 있었다가 질병이 발생해서 안 좋다라면 부양을 막 하는 걸 되게 좀 경계해야 되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후폭품이 너무 세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할 텐데 한텐 보시게 되네요 한국 경제는 지난 연말부터 이제 좀 좋아지나 라고 하고 있던 텀은 맞았어요 그런데 연간 성장률로 보면 2000년대 평균이 5. 몇 퍼센트인데 지금 2%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를 걱정하기에는 좀 많이 체력들이 약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렇군요 환율은 좀 오래 높을 것 같으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생각보다는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게 결론이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까지 경제 지표들이 미국에서 뭐 나오고 한국에서 뭐 나오고 하는데 다 코로나 영향이 포함된 경제 지표는 한국의 소비자 기대 지수하고 bsi 경기 심리 지수 두 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마키 pmi가 나오긴 했는데 미국은 좀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감염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그 영향이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제 지표가 뭐 잘 나오건 안 나오건 그거는 어차피 코로나19 이전이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프라이싱을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해요 두려운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각오하고 예상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건 평소 성적이 아니야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원래 경제 지표가 몇 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와서 한 번도 말씀드렸던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숫자들을 되게 여러 개 말씀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제가 이렇게 예상해요가 아니라 금융시장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표가 부진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주가에 반영을 했다면 금융시장의 예상치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야라고 하면 마이너스 5%만큼만 나오면 그 5%는 예상을 한 거니까 좀 짜증나지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0%가 나온다면 이거 생각보다 더 안 좋은가 봐 라고 하면서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가격에 반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에 반영을 덜 하거나 예상을 좀 약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서로 시뮬레이션이 잘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가 예상치는 있는데 지금부터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금융시장의 예상치가 마이너스 5%인데 애매하게 마이너스 5.5가 나왔는지 마이너스 4가 나왔는지를 뚜껑을 열어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3개가 막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해서 한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아 ISM 제조업 지수가 몇 프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금융 블룸버그 같은 데서 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막 해놓긴 해놨는데 실제 결과는 그래서 되게 제가 자꾸 3초 동안 쉬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말 성적표를 받아야 돼요 저는 오히려 평소에 경제가 아무 일 없을 때 나올 지표들 맞추는 게 어렵지 요즘처럼 아예 그냥 다 올스톱 되거나 엉망인 거는 차라리 맞추기 쉽다 그러나 그 숫자가 굉장히 낮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 뭐가 나온들 그냥 시장에서는 이거 그럴 줄 몰랐어? 뭐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생각하는 빠졌으면 한 이 정도 빠졌겠지라고 하는 숫자들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신가 보군요 왜냐하면 제가 2003년 어땠고요 2009년 어땠고요 말씀드렸지만 아까 차이를 좀 말씀드렸다 얘는 아가 다르고 얘는 어가 다르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도 맞추기 어렵고요 이럴 때는 몇 프로를 깎아야 되는 거야 가동률이 30%라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갈피를 좀 못 잡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안 좋을 거 몰랐어? 주가에는 이미 반영됐어 하고 대범하게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되면 어떡하지? 반영이 덜 되어있으면 어떡하지? 지표가 이제 막 나올 텐데 그거를 계속 코멘트를 해야 되는 저 입장에서는 지금 하기도 전에 엄청 스트레스고 그러면 일단 예방주사 좀 맞춰놔야 되겠네요 예방주사를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향후 2주 동안에 2주 동안에 어떤 지표가 발표되는지 쭉 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평소에는 잘 보지 않았던 무슨 일본의 소비자 기대 심리지수 이탈리아 또 확진자 많다면서 이탈리아 지표 이런 것들도 쭉 봤습니다 주목해 가장 좀 챙겨봐야 될 건 제가 볼 땐 세 가지예요 세 가지고 첫 번째는 2월 29일에 발표될 중국의 2월 PMI 아 올해는 2월 29일도 있군요 아 그랬구나 하루가 더 안 써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PMI이고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중국 지표니까 중요하죠 중요하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예요 이 PMI라고 하는 건 무슨 지표이죠? 기업 경기 심리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 담당자 지수한테 너네 기계 주문 얼마 나눌 거야 코스트는 얼마큼 올라갔어? 사람 몇 명 뽑을 거야? 주문 얼마 받았어? 이런 것들을 서베이하는 지표예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다시 이어가면 중국의 코로나19 본격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이고 사실은 1월 수출이 2월 7일 날 발표가 되는 게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몇 차 저 차 한 이유로 1, 2월을 합해서 3월 7일에 발표할게 라고 하고 패스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중국에서 발표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월에는 50이었어요 제조업 지수가 딱 기준선이 50이거든요 딱 5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융시장이 45.1 5%포인트 빠질 거야 하락할 거야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중국의 PMI는 1%포인트 이상 변하는 달이 거의 없어요 다 0.2 0.3 전달 대비? 네 많이 해봤죠 0.5 그런데 거의 10%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50인데 45까지도 시장은 각오하고 있는데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많이 하락하는 거를 지금 예상해 있고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금 제조업도 문제인데 서비스업도 문제거든요 사람을 다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서비스업도 문제인데 서비스업은 54.1에서 51.5 3 정도 낮아질 거야 를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건 그게 5가 아니라 10으로 떨어지든가 네 더 많이 나올까 봐 좀 많이 걱정이 되죠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이게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고 예상치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예상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금융시장이 예상한 걸 프라이싱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금융시장 예상치를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나올 거고 중국 PMI, 이탈리아 PMI, 일본의 PMI 이런 것들 나올 텐데 이것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가 빠지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1과 5가 꼭 5배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계가 아주 쌓여 있어서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1보단 당연히 2가 더 위축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이게 생산이 이만큼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떨리는 지표는 한국의 2월 수출입이죠 3월 1일에 발표됩니다 지금 조금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빴겠죠? 마스크 수출이 좀 많아서 괜찮다? 그건 아니겠죠? 나빴던 건 왜 나빴을까요? 수출이 일단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막혔을 거고요 거기서 안 받았을 테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자재를 수입해서 부품이던 이렇게 수출 다시 이렇게 해서 수출하고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중국에서도 보내지 마세요 그랬겠네요 일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월이 설이었어요 올해는 1월 말이었어서 조업이라는 날짜가 달라요 그거를 감안한 거를 일평균 수출액으로 보거든요 일평균 수출액은 20일까지가 수출이 마이너스 9% 수입액은 마이너스 15% 중국에서 더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들여오는 게 아마 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수출 총액은 날수가 많아서 늘어났고요 그래서 2월 전체 수출로 하면 그래도 날수가 많기 때문에 한 4%는 늘 거야 수출이 라고 하고 있는데 일평균으로 하면 이거는 여전히 상상폭의 마이너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사실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한국의 수출 어땠 때 그럼 그렇구나 중국으로는 얼마다 일본으로는 얼마다 그렇게 자세히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매번 보시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얼마큼이나 마이너스가 났는지 중국으로의 반대로 수입도 중요한 것 같아요 수입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생산에 활용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수입은 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의외로 유럽으로 줄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되게 뜯어봐야 되는 경제지표가 3월 1일에 발표되는 한국의 2월 수출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이 어느 정도 될 건지도 컨센서스가 있어요? 망가진 컨센서스겠으나? 그것은 없고요. 전체 총액이 4.3%? 아마 이거 1로 나누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올라가는 걸로? 아니요. 일평균은 줄어든 아, 일평균은 줄어드는 걸로? 네. 불가피하고 알겠어요. 지금 확진자 수가 오늘로 해서 이제 천명이 넘어섰는데 여행 제한을 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쪽이 좀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국 수출은 2분기까지도 아주 소폭에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에 머무를 가능성도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안 받는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물건까지 진짜 안 받을까 싶기는 한데요 원활히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표는 미국의 2월 고용, 3월 6일 날 발표를 하고요 미국의 고용은 사실은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확진 확대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2월 고용이기 때문에 2월 고용이 코로나 영향으로 안 좋을 가능성은 저는 되게 적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정말로 인하할 수 있는 2월 지표라고 하더라도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더 높여갈 것 같고요 만약에 1월 고용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어요 시장의 예상치도 크게 상해하고 이전에 석 달 수치가 다 상향 조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좋다 이러면 그래 당장 3월 인하는 좀 어렵겠지? 라고 할 거여서 이거는 미국 경제의 이펙트라기보다는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눈높이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국은 사실은 경제 지표 영향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부럽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2월 고용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은 되게 어색해요 경제 지표 예상 상회 지수라고 해야지 될까? 제가 계속 제 전망보다 예상치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프라이싱 되어 있을 거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 애석하게 굉장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경제 지표를 많이 발표하는 데는 사람들이 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 난 저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거를 다 찍고 평균을 한 거를 저희가 컨센서스라고 하거든요 그걸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요 그만큼 신뢰도가 좀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금융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지표가 많으면 이 지수가 올라가게 만들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좋으니까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도 많겠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제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저희 자꾸 점수로 얘기하게 돼요 70점, 80점, 90점 이렇게 맞는 애라면 80점이면 완전 쇼크인데 95점이면 얘는 상승세라고 할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눈높이가 되게 높아져 있다 그래서 뭔가 경제 지표가 변곡점에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아주 큰 그런 질병 같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게 결과 보니까 한 0.3밖에 안 좋게 나왔던데 금융시장이 크게 반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만큼 올라간다고 금융시장은 예상을 했는데 1이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떨어지게 나오면 사실은 0.3만큼 떨어진 게 아니라 1 올라갈 거에다 0.3 받고 1.3을 마이너스로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길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미국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꽤 높아져 있어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잘 나왔고 혼자 좋았기 때문에 미국은 더 좋을 거야 더 좋을 거야 를 지금 눈높이가 이렇게 높이 가 있는데 만약에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이거를 연준의 기준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좋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미국마저 이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미국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는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이지만 그렇게 이거를 막 와 잘 나왔다 라고만 할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매번 그렇지만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를 특히 잘 보고 알고 있다가 지표를 맞이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평상시에는 수출이 컨센서스가 1이야 2이야 이것까지 볼 거는 사실 그렇게 필수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나의 예상보다는 금융시장의 예상이 훨씬 중요한 상황이어서 제가 오늘 숫자를 막 줄줄을 불러드렸습니다 다음 주쯤 모시면 이제 중국 2월 PMI는 나왔을 거고 한국 2월 수출입도 어머나 어머나 나왔겠네요 다음 주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정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안 좋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70점이든 50점이든 42점이든 85점이든 그냥 이건 안 보는 성적에 반영 안 하는 걸로 그러기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시장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 주의 확진자 수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게 40점이 나오든 80점이 나오든 관계없다 어차피 이거 끝나거라면 다시 그냥 꿈꾼 걸로 생각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거니까 라는 게 관계없다기 보기는 아주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 체력은 아니다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관계는 있죠 상반기 데이터들이 훅 꺾이니까 영향은 분명히 주죠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영구적인 기본 체력을 정말 훼손하는 거여서 계속 푹 깎아 먹은 채로 가는 건지 더 나빠지는 건지 아니면 기초 체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저는 기초 체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 거고 저도 설명 들으니 그럴 것 같긴 한데 멀어 보이죠 사실은 안 겪어본 일이라서요 사람들이 안 겪어본 일이라서 이런 질병의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전 세계가 연결된 정도도 너무 강하고 하니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글쎄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건지 안 내릴 건지는 내일 결정되고 할 텐데 만약 안 내린다면 제일 걱정스러운 건 역시 부동산 때문이었다고 해석이 될까요? 제가 기초 체력으로 계속 경제가 멀어 보이지만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 외적인 요인이니까 기준금리를 안 내렸나 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아주 FM 교과서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감염자 수가 잡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데 지금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총력전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기준금리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부동산 주택가격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나중에 경제가 안 좋을 때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해서 이상한 정책들을 쓰고 있는 유럽 이런 국가들을 보면서 아마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지 않을까 감염은 잘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께 제 계좌를 그냥 드리고 주식 투자 좀 해주세요 아니면 포트폴리오 좀 조정해 주세요 석 달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면 제 거니까 본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 프로 평소에 안 그래도 얄미웠는데 잘 됐다 이거 생각하고 하셔도 좋고 어떻게 담으시겠어요? 저는 이거는 저희 회사의 의견과 상관없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 3개월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 1개월 동안 20 영업일인가요? 20분의 1로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과 코스닥 지수를 그냥 20분의 1로 해서 사겠습니다 지수 지수 지수? 네. 종목은 제가 모르니까 한중일 지수 지수 지수인데 미국은 나스닥 한중미 한국은 코스닥 왜요? 중국은 심천? 네. 심천 왜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글로벌 유동성 실질금리로 보니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을 더해보니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위험자산에 굉장히 청신호가 켜져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이럴 때는 돈이 많잖아요 경제 체력 대비 돈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PER이 높은 성장주가 저는 더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모험을 하기 쉬운 때는 그게 잘 오르나 보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2000년대 중후반처럼 유가가 굴뚝주라 할까요? 그런 것들보다는 테크와 관련된 주식들이 더 아웃포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 세 개를 언제 저점일지 모르니까 20분의 1로 근데 책들 보면 3분의 1로 나눠서 사고 이렇게 막 써져 있잖아요 그거 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20분의 1로 나눠서 사기는 어렵지만 굳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네. 저 썸머렐리 때문에 되게 고생했는데 이것도 계속 따라서 글쎄요. 아 그렇군요 여전히 다시 돌아갈 걸로 보시는 걸 바탕으로 하는 투자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주 좋을 것이고 리스크온일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 중국, 미국의 테크 주식 사는 거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 테크 주식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하는 분들의 논리는 테크 주식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 스토리도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저것 감안하고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니? 라는 질문이셨어요 그거를 혹시 모든 자산은 많이 오르면 위험하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김효준 이코노미스트께서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올랐다 아직 괜찮다를 뭘로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기업이나 기술을 되게 잘 안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별로야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기업의 전략이 다 온 것 같아 이런 거를 판단하면 되게 좋겠지만 저는 그런 거를 못해요 그런 거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보는 거는 저는 실업률 제일 중요하게 봐요 실업률? 네. 국가별로 실업률이 쫙 나오잖아요 실업률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실업률과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금리 그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많이 올랐죠 PER도 역사적 고점까지 다다랐다 이런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90년대 후반에 나스닥 이렇게 올랐는데 특히 대장주라고 할까 그때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주식들을 보면 몇백 배 PER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비싸다는 너무 부담스러워라는 시각들도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그 주식을 계속 샀기 때문에 그게 몇백 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왜 너무 버블이 컸으니까 깨진 것도 일견 타당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뭔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공장을 짓고 이런 건 누군가 내 제품을 사줄 거라는 계산이 있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산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1 소비할 때 꼭 1만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는 건 아니고 금리가 낮아서 코스트가 낮거나 사업이 좋아 보이거나 그렇다면 2도 투자하고 3도 투자하고 하는 거겠죠 주식 거래는 훨씬 더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총수요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총수요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걸 다 합한 걸 총수요라고 하고 그거를 뭘로 제일 쉽게 볼 수 있냐 실업률로 저는 제일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업가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아니요 내 제품을 더 살 거야 아니야 테크니까 테크 쪽으로 투자하면 돼 라는 계산을 하에서 투자를 1도 할 수 있고 심하게는 100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실업률이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고용이 더 이상 늘지 못하거나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고용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아닌가? 너무 우리 지금 재고가 얼마 있지? 얼마까지 캡파를 늘려놨지? 갑자기 막 머리가 아파지겠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런 시점에 주가 폭락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 강세 저희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5년의 강세장의 말미에는 실업률 상승이나 실업률 하락의 중단이 있었다? 네 꼭 나왔었거든요 그 말은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을 때는 사고 안 난다? 안 나죠 덜 나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다는 거죠? 네 여전히 그래서 계속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실업률을 제가 막 나와서 경제지표 말씀드리는데 그걸 다 보실 수는 없죠 다 보실 수는 없고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저는 실업률 정도는 꼭 나올 때마다 요즘 신문기사에서 되게 자세히 나오니까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얼핏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업이 열심히 뜨거워지면 실업률도 괜찮고 제조업도 괜찮고 테크 주식은 그거와는 약간 좀 다른 먼 나라 주식인 것 같기도 하고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 네 좀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업률 상승이 실업률이 하락을 멈추면 이게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표들이 이제 거의 모든 지표들이 다 영향을 받죠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들이 팍팍 줄진 않아도 더 이렇게 기세를 높여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 아마 PER도 꽤나 아까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0.1밖에 안 올랐는데도 경기침체가 나중에 돌아보니 이게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보시고 아직 괜찮으니 한국, 중국, 미국의 테크 주식 괜찮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리더라도 2% 계좌니까 잘해주세요 저한테 그러네요 제 계좌를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께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위탁을 할 수 없는데 내일부터 또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다려야 되겠고요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예상대로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고 해결되고 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경제는 살아날 겁니다 원래 질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라는 설명이 설득력이 들리기도 하고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내일 또 한국은행 금리 발표도 잘 지켜보시고요 당분간 퇴근길 페이지 2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마스크 하고 방송해야 되나요? 퇴해야 될 것 같아서요 괜찮겠죠?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쉽시다 이게 사실은 손 잘 닦고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당분간 다이어트는 하지 말고 다이어트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좋아도 단기적으로는 감기 같은 거 잘 걸리기도 한데요 그런 생각이 저는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KB증권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아침에 저희 두 동료와 함께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